안녕하세요. K-POP 109입니다. 방탄소년단의 퍼미션2댄스가 미국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댄싱위드 더 스타에 등장해서 미국 시청자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댄싱위드 더 스타는 지난 2005년부터 미국 최대 방송사 ADCTV가 방송하고 있는 미국의 최고 인기 댄스 경연 프로그램인데요. ABC TV는 오는 9월 20일 저녁 8시 댄싱위드 더 스타의 새로운 시즌 30의 첫 회를 방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9월 9일 ABC TV는 미국의 국민 TV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최고 인기 아침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를 방송했는데요. 이날 방송된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ABC TV는 댄싱위드 더 스타 시즌 30의 시작을 축하하는 축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댄싱위드 더 스타 시즌 30을 축하하는 영상에 방탄소년단의 퍼미션2댄스가 등장해서 미국 시청자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동화 같은 디즈니랜드를 배경으로 댄서들이 등장해서 방탄소년단의 퍼미션2댄스에 맞춘 아름다운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퍼미션2댄스에 맞춘 환상적 댄스가 끝이 나자 굿모닝 아메리카의 사회자들과 시청자들이 열광했습니다. 미국의 국민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ABC TV 최고 인기 아침 생방송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에 전격 등장하는 만큼 방탄소년단에 대한 인기가 미국에서 현재 그야말로 절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팝 족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